미디어유스 김수림 기자, 이즈리스닝, 이즈리스닝, 이란 말 그대로 가볍게, 부담없이 그리고 머리 굴릴 필요 없이 듣기 편한 곡들을 가리킨다. 이즈리스닝 곡들의 특징은 직관적인 가사 선명한 구조 대중 직관적인 멜로디 짧은 길이 등이다. 최근 발매된 대표적 이즈리스닝 곡으로는 누진즈의 하이프 보이 비비의 밤양갱 TWS의 이천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등이 있다. 이 곡들은 모두 음원 차트 및 음악방송 상위권 순위에 들었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현상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건 최근 몇 년간 케이팝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퍼포먼스 위주의 비교적 강한 음악이 질비했기 때문이다. 케이팝의 위상은 변함이 없는데 인기를 얻는 음악의 스타일이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1.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기존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피로감 케이팝 시장 규모의 증가와 세계화에 따라 케이팝 시장은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엔터테인먼트들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신인 중 그룹의 성공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고 케이팝 그룹에 노래와 춤 등이 퍼포먼스를 전달하는 가수의 역할 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세계관 및 서사 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래는 그들만의 세계관 속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이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는 팬이 아닌 이상 그들의 세계관과 서사를 모르면 노래 가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팬들의 높은 결집도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대중성 감소로 인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케이팝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듣기 위해 공부와 학습이 필요했던 기존 음악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은 아무런 사전 학습과 이해 없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즈리스닝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2. 영어 위주 가사 gt 한국어 위주 가사로의 복귀 케이팝 시장의 세계화가 불러온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사의 영어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케이팝 장르의 노래 가사의 영어가 조금씩 등장하는 것은 케이팝이 세계화되기 전에도 있던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영어의 비율이 한국어를 넘어가고 심지어는 장르를 케이팝이라 하고 가사는 전부 영어인 노래들이 발매되고 있다. 심지어는 영어 케이팝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길거리에 흔히 흘러나오며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즈리스닝 노래들은 대부분 한국어 위주의 가사와 비교적 귀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발음으로 한 번 들어도 노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때문에 가사를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노래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3. 짧은 길이의 콘텐츠가 주류가 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즈리스닝 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래 길이가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이즈리스닝이라는 장르로 인기를 얻은 최근의 노래들은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약 3분 30초 심지어 꽤 많은 곡들이 4분을 넘겼던 약 10년 전의 음악들과는 아예 딴판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느리고 긴 영상을 보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쇼츠 릴스 등의 쇼폼 콘텐츠가 주류로 자리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정보 수용량 상도 많이 변화했다. 2배속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스킵하며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한국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켜 시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더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양상의 변화에 따라 음악도 마찬가지로 점점 짧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